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누가 와? 어우, 저기 웬 분들이 막 무대기로 들어오시는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여기 금남의 집인데 뭐 웬일이야? 그러니까, 난 금남의 집을... 누구셔? 집주인 사장님.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평 파크 골프 클럽. 아, 파크 골프. 잘하시는 프로님들이세요, 거의. 그러면 우리는 못하니까 이렇게 섞어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섯 분하고 우리 서해잖아요. 네 명, 네 명 두 팀으로 나눠서. 네. 너무너무 잘하실 거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장게임. 장게임 보.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다원석 선생님, 저 1번 한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또 우리 조. 아, 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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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저 또 같은 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너희 하시면 돼요.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알았어. 제가 KLPJ 홍보대사도 했었고요. 골프는 조금 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데요. 그냥 뭐 그 정도 쉽게 할 것 같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되게 자신했었어요. 나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신해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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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니까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파이팅을 가졌죠.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그 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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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지금 감을 모르니까. 굿샷. 잘하네. 언니 어떻게 하면 밤새 연습했지. 언니 잘한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냥 소리만 할 뻔했다. 소리만 할 뻔했다. 천수는 뭐, 은하는. 창희가 잘 나갔다. 잘 친다, 잘 친다. 야, 방향은 또. 미스 MBC가 잘 나갔네. 그래. 그렇게 치면 되는 거야. 잘하네. 됐어.